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시청역역주행사고 가해 운전자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오후 결정됩니다.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9시 45분쯤부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운전자 차 모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차 모 씨는 심사 전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들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답했습니다.